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헌정사상 최초로 현직 검찰총장 징계를 논의하는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를 하루 앞두고 하루 앞둔 9일까지 법무부는 막판까지 징계위원회 구성에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조계에서 징계위원 6명의 면면이 거론되는 과정에서 일부 위원회에 대한 공정성 우려도 나왔습니다. 조선일보 취재에 따르면 외부 징계위원 가운데 광주 강력시 머대학 교수 A씨가 징계위원장으로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징계위는 징계 청구권자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빼고 이용구 법무부 장관은 당령직이고 그리고 검사 2명 외부 인사 3명으로 구성됩니다. 그래서 모두 6명입니다. 복수의 법조위는 징계위 구성을 담당하는 김태훈 법무부 검찰과장이 지난 8일 광주에서 A씨를 만난 것으로 안다고 조선일보가 보도를 했습니다. A씨에게 위원장 직무대리를 맡아달라고 요청했을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징계위원회가 10일에 열리니까 8일에 만나서 징계위원장을 요청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틀 전까지 김재위원장이 결정되지 않았을 거라는 추측이 가능한 겁니다. 당초 법무부는 이 신임 차관에게 위원장을 맡기려 했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절차적 공정성을 이유로 외부 위원장을 권고했습니다. 한 법조위는 A씨의 경우는 현 정부 각종 위원회에 참여를 했고 여당 지방선거 공천심사 경력도 있다면서 위원장을 맡는다면 공정성 시비가 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당의 지방선거 공천심사 경력도 있고 그리고 정부의 각종 위원회에 참여해서 정치 성량이 뚜렷하기 때문에 공정성 시비가 뻔하다라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사람들을 고르지 않았을까? 못 믿을 사람, 객관적인 사람, 중립적인 사람은 아주 위험하다라고 판단을 하지 않았을까요? A씨는 조선일보 기자가 연락을 취하자 추후 연락하자는 메시지를 보낸 뒤에 전화를 꺼놨다고 이야기합니다. 서울 모 대학 교수 B씨, 전직 판사 C씨도 외부위원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B씨는 최근 정치적 부담을 이유로 위원직을 사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B씨는 취재 요청에 응하겠다라고 대답을 했고 C씨는 전화를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법 쪽에서는 외부위원들이 캐스팅보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추미애 장관이 위원후보가 믿읍지 못하다고 판단하면 교체할 수 있다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검사징계위원으로서는 당령직인 이용구 차관을 대외하고는 추미애 라인인 신재철 법무부 검찰국장, 대검 신성식 반부패부장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신재철 국장은 윤석열 총장 징계 청구의 주요 사유였던 대검의 판사 문건을 직접 제보한 당사자이고 신성식 부장은 또 다른 징계 사유인 채널A 사건, 감찰방해 사건과 관련해서 KBS의 한동훈 녹취록, 이른바 한동훈 녹취록 오보치재원 의혹을 받고 있어서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위원으로서는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재철 국장은 지금 대검의 이른바 판사 문건을 직접 제보한 당사자라는 겁니다. 본인이 결제 라인에 있으면서 보고받은 이 문서를 이게 판사 사찰 문건이다라고 하면서 제보를 해가지고 법무부에서 대검에 제보를 한 것입니다. 법무부에서 대검 감찰부에 제보를 해서 이게 수사하게 만들었던 이런 상황이다. 또 신성식 부장은 채널A 말하자면 검언유착 사건 때 KBS의 한동훈 녹취록을 오보를 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 오보했던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신성식 부장이 제보를 했다 하는 의혹을 받고 있어서 이 또한 윤 총장 징계위원으로서는 부적절하다는 지적을 지금 받고 있는 것입니다. 법무부가 징계위 명단을 윤석열 검찰총장 측에 제공하기를 거부하면서 윤 총장 측은 징계위원회 현장에서 이들이 참석한다면 깊이 신청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법무부 간부들과 징계 논의를 하는 휴대전화 메시지가 언론에 공개된 말하자면 이용구 법무부 차관 이 차관은 구제품 메시지에서 윤 총장이 현재의 헌법소원을 제기한 것을 놓고 윤 총장이 악수를 뒀다 악수 아주 나쁜 수를 뒀다 라고 문자에 글을 적고 있어서 이게 예단을 드러냈다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예단. 그러니까 미리 징계위원회가 열리기 전에도 특정인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아주 좋지 않는 평가 좋지 않는 결정을 할 것으로 예단을 드러냈다 하는 비판을 받고 있는 이용구 차관 역시 윤석열 검찰총장이 깊이 신청을 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무부가 외부 징계위원장 인선을 최근까지 논의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절차 위법 논란이 또 불거지고 있습니다. 검사 징계법 구조는 징계위원장이 징계위 날짜를 정하고 징계 대상자 출석을 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 변호사는 추미애 장관은 징계를 청구한 당사자이기 때문에 위원장을 맡을 수가 없다면서 위원장 대행위 징계위 기일 지점과 출석 통보를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절차를 그동안 추미애 장관이 진행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추미애 장관은 징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을 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절차를 진행해 왔다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그간 징계위 절차는 모두 무효이고 열린다고 해도 추후 소송 과정에서 법적 문제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됐습니다. 2017년도 서울고법은 징계위원장 자격이 없는 사람이 소집한 징계위가 내린 해고 처분에 대해서 절차에 하자가 있다며 무효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런 문제를 인지한 법무부 내부에서는 검찰국 일부 검사가 퇴업을 하면서 검찰 과장 혼자 징계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도 나옵니다. 지금 이렇게 무리하게 징계를 했다가 나중에 법적인 책임을 질 수 있겠다 하는 그런 위기의식 때문에 검사들이 퇴업, 사보타지를 하고 있다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법무부는 징계를 청구한 추미애 장관이 사건 심의에 관여하지 못하는 것일 뿐 직무대리 지정 전까지의 회입 소집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윤 총장 측이 징계위원 깊이 신청을 하고 또 징계위원회에서 이성윤 지검장 등 7명에 대해서 정인 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징계위원회에서. 그래서 10일 하루 만에 징계위가 결론 나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징계 자체가 부당하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왜 징계를 받아야 되느냐. 이 보복적 성격이 매우 강하다 하는 지적과 함께 징계 절차에 대해서 위법 시위가 계속 이어지고 있어서 징계가 추미애 장관의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많아 보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미애가 무리하게 징계를 추진해서 강행할 경우에도 적지 않은 법적 또는 정치적 파장이 일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무리한 징계 그리고 이 징계 과정에서의 불법성 또는 법 위반, 규정 위반 이런 가능성 그럼에도 불구하고 징계를 했을 때 정치적으로 또는 법적으로 후폭풍이 매우 강하게 불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에 징계가 이루어지고 그래서 그 자체가 논란이 되고 그래서 이게 문재인 정권의 전국 운영에도 많은 타격을 주지 않을까 그런 전망이 아주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성창경TV였습니다. 성창경TV